톱스타 뉴스 오서린 기자 그룹 프로미스나인의 멤버 송아영이 조부상을 당했다. 12일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프로미스나인 공식 채널을 통해 송아영 조부상 부고에 대한 안내를 게재했다. 소속사는 송아영이 조부상으로 인해 시즌 그리팅 팬 사인회와 일본 멤버십 한정 온라인 이벤트 플러버와 프로미스 9일 500일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린다고 예정된 일정의 불참함을 알렸다. 이어 송아영이 가족들과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배려를 부탁드린다며 상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고 전했다. 앞서 프로미스나인은 최근 2024 시즌 그리팅을 출시했다. 송아영이 소속된 프로미스나인은 지난 2018년 미니 1집 2 하트를 발매하며 데뷔한 부인조 걸그룹이다. 멤버 장규리가 지난해 7월 탈퇴했으며 현재 이낙영, 노지선, 이세롬, 이채영, 박지원, 백지연, 송아영, 이서영까지 8인조로 활동 중이다. 프로미스나인은 지난 6월 정교의 앨범 언락 마이월드를 발매해 활동을 펼쳤다. 이하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입증 전문 안녕하세요.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프로미스나인 멤버 송아영이 조부상으로 인하여 시즌 그리팅 팬사인회 12일, 13일과 일본 멤버십 한정우 온라인 이벤트 플러버와 프로미스 9일 500일, 13일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송아영이 가족들과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상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탑스타노즈 마침표 톱스타뉴스 오설인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